오늘 3월 4일 저녁 7시 30분과 내일 3월 5일 일요일 저녁 9시에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영될 난카이 트로프 관련 드라마와 난카이 트로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일본 열도가 시끄럽습니다. 일본인 친구들이 이 방송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하여서 관심이 가던 상황하에서 이번 오늘과 내일 방영될 NHK 난카이 트로프 관련 내용 중에 미리 개인적인 관심사가 있어서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 최근 난카이 트로프 관련 내용에 대하여 일본에서 매일같이 언급을 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하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여서 아마 일본인 분들은 지겹다. 도대체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 언제 발생한다는 말이냐라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난카이 트로프는 언제 폭발할 것인가. 오늘과 내일 저녁에 저녁의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방영될 NHK 난카이 트로프 관련 내용을 미리 살펴보면 일본 도쿠대, 도쿄대, 교토대 연구팀은 규모 8에서 9급으로 알려진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한 뒤 일주일 이내에 같은 규모의 후발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영국 과학지에 발표했습니다. 오늘과 내일 방영될 NHK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 내용은 이 후발 지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 후발 지진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미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특히 이번 2월 6일 터키 시리아 대지진을 이야기하면서 자주 언급을 했었는데요. 아마도 일본 내 전문가 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 터키 시리아 대지진을 보면서 중국에서도 황급히 3년 내 중국에서 터키 시리아 대지진 관련 영향으로 인하여 3년 내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고 그 가능성은 90%라고 논문에까지 발표를 하였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중국 정부의 발표이고 그만큼 터키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이웃국가인 중국과 일본은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한국은 어떠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의 상황에 대하여 지금 수많은 한국 지진 전문가분들이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고 어제의 경남 지진에 대하여도 신속하게 대응을 잘 하여 주셨는데 그만큼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커졌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동일 본대 지진 이후 전세계의 지진 전문가분들이 수많은 동일 본대 지진 이후의 지진 상황에 대하여 논문과 관련 내용을 칼럼 등에 쓰셨습니다. 터키 시리아 대지진 역시 수많은 이후의 상황 예상에 대한 논문들과 칼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난카이 트로프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 현 시점에서 일본의 지진 전문가 분들의 고민은 후발 지진입니다.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한 이후 곧바로 후발 지진이 발생을 할 확률이 매우 높은데 이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터키 시리아 대지진 역시 후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못하여서 피해가 더욱 커졌습니다. 최근 일본 지진 전문가분들이 우려하시는 것은 일본 동쪽의 진원 지역과 서쪽의 진원, 지역이 시간차를 두고서 난카이 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비를 현재 일본에서 못하고 있다는 걱정입니다. 2016년 4월에도 일본 규슈 구마모토를 연속 두 번의 강진이 강타하였을 때에 후발 지진에 대한 대비를 못하던 구마모토 지역은 건물 붕괴가 잇따르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따라서 일본은 현재 고층 건물들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과연 한국은 어떠한 대비를 고층 건물들에 대하여 하고 있을까요? 이번에 일본의 오사칸 나고야, 도쿄에 후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그 결과는 건물들의 처참한 붕괴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고층 건물들은 어떠할까? 일본처럼 처참하게 무너질 것인가? 아니면 한국의 고층 건물들은 일본과는 다르게 충분히 버텨줄 것인가? 일본은 이러한 지진 시뮬레이션을 자주 하고 있는데, 한국은 지진 관련 시뮬레이션을 준비하고 있는가? 1995년 한신 아와지 대지진을 교훈으로 만들어진 긴급 소방원조대는 대규모 재해 시에 일본 전국으로 달려가는 소방대입니다. 하지만 이 소방부대 역시도 후발 지진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지역으로 출동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일본 내에서 정해져 있는 규칙입니다. 왜냐하면 후발 지진으로 인한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태평양 연안의 시편 시즈오카, 아이치미에, 와카야마, 도쿠시마 가와, 에이메고지 오이타 미야자키의 소방부대는 타지역으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지진 발생 후에 피해가 적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후에, 이번 지난달 2월 6일에 터키 시리아 대지진의 경우에서처럼 후발 지진이 또 발생하게 될 경우 더 큰 참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소방부대가 못 가서 고립이 되어서 큰 피해를 받는 지역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슈퍼컴퓨터 토미타케에서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동일본 대지진의 10배의 피해가 그 시뮬레이션의 결과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어떠할까?